Closest. 제일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예요. 춘천을 떠나기 전에, 떠나기 전에, meaning? Before leaving 춘천. 시내에 가서 닭갈비를 먹었어요. What is the 시내? Downtown. 응, 다운타운이에요. 보통 서울은 다운타운이 많이 있어요. Many places is downtown.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not usually use 시내. 그런데 다른 도시, 좀 other city는 Normally very center. Downtown is normally one place. 그래서 시내, 다운타운, 나예요. 서울은 다운타운, 시내, 어디가 시내에요? Nobody knows. 왜? Many places is very popular. 그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시내에 간다. Normally don't say this kind of vocabulary. Understand what I mean? 몰라요? KL, KL의 most,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다운타운, 어디예요? KL. KL 어디지? 뭐 없잖아. KLCC도 있죠. 또 KLCC, 그 다음 부키빈탕, 또 큰 몰, 미드밸리. 많은 플레이스가 사람들이 popular place예요. 그러면 시내 하면 몰라요, 사람들. 그런데 춘천은 시내 하면 only one place. 다른 곳은 not really center. 그래서 only one place is really popular for people 하면은 거기가 시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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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선생님이 있는 대구도 뭐 큰 도시지만 다른 곳은 시내라고 안 해요. 센타. 대구의 센타를 사람들이 시내라고 해요, 시내, 다운타운. 그래서 보통 익셉트 서울, 다른 도시에서는 센터, most popular place를 시내라고 해요. 오케이? 제프리는 인터넷이 안 좋은가? 갑자기 없어졌네요. 다시. 시내에 가서 go to 다운타운 닭갈비를 먹었어요. eat 닭갈비. 춘천 닭갈비가 서울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춘천 닭갈비. 춘천 is the origin of 닭갈비. So, 훨씬 맛있었어요. 뭐예요? 훨씬 맛있었어요. Much more delicious. Much more. 훨씬 하면, much more delicious than what I eat, 서울.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in the train, come back to 서울. 모두 피곤해서 잤어요. Everybody very tired. So, we sleep. 피곤했지만, very tired. But, 재미있게 주말을 보내서 기분이 좋았어요. It was very funny, so I feel happy. 다음에 또 편지 쓸게요. I will write the letter again. 그럼, 안녕히 계세요. Goodbye. 하고, 편지는 제일 엔딩에 몇 년 하고 날짜를 써요. 2022년 5월 3일 하고, 서울에서 수잔올림이라고 했죠. 수잔올림. 여기서 자기 이름을 써요. 그 다음에, 이 올림은 이렇게, support, respect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한테는 올림, OR, 드림이라고 써요. 제플리, 인터넷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지금 여기 다 했고, 지금 엔딩이에요. 서울에서 수잔올림, 엔딩. 올림은, give, OR, support. 이렇게 해서, to elder person, OR, high level person. 올림, OR, 드림이라고 써요.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친구? 올림, 드림, no need. 그냥 수잔 하면 돼요. Just your name is enough.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for remind. 첫 번째, 보고 싶은 부모님께, 여기 하프, 페이 읽으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도 한국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는 학교 친구들하고 추천 마임 축제에 갔다 왔어요. 춘천은 강원도에 있는 도시예요.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쯤 걸려요. 추천 마임 축제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온 마임 공연팀들이 공연과 길 여기저기에서 공연을 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토요일 오후에는 인형극 공연을 봤어요.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 학생들이 공연을 했어요. 일본 학생들이 공연을 잘 해서 재미있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일요일부터 제프리가 읽으세요. 일요일 아침에는 호수에 가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그 중에서 한 장은 같이 보내드릴게요. 사진에서 모자를 쓴 사람은 엔디 씨예요.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예요. 제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왕 씨예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예요. 친척은 떠나기 전에 시내에 가서 닭갈비를 먹었어요. 시내에 가서 닭갈비를 먹었어요. 시내에 가서 닭갈비를 먹었어요. 추전 닭갈비가 서울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훨씬 맛있었어요. 훨씬 맛있었어요. 서울 놀아오는 기차에서 모두 피곤해서 잤어요. 피곤했지만 재미있게 주말은 보내서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에 더 편지 쓸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서울에서 수잔올림 잘했고 30페이지 가보세요. 30페이지 가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하십시오.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1번 지금 그냥 질문 읽을 거예요. Just reading the question. No. 1. 페이 읽으세요. 춘천은 어떤 것이에요? 춘천 is what place? What kind of place? 2번. 수잔 씨는 마임 축제에서 어떤 공연들을 봤어요? 수잔 마임 축제, 마임 페스티벌에서 what kind of performance 수잔 watched? 그 다음 3번. 오후에 본 인형극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인형극은 퍼피쇼인데 에 대해서는 about. About the 퍼피쇼 she watched in the afternoon. 이야기해 보세요. Please explain. 그 다음 4번. 수잔 씨가 부모님께 본 사진을 설명해 보세요. 사진을. 사진을 설명해 보세요. 수잔 씨가 부모님께 to parents 사진을 보냈어요. About the photo 설명해 보세요. Please explain. 그 다음 5번. 수잔 씨는 춘천 달갑이가 어떤 답을 했어요? 수잔 씨 said 춘천 달갑이 is 어때요? 그래서 가 하고 나 지금 답을 찾아보세요. 다 한 다음에 말해 주세요. After finish, let me know. 수잔 씨는 춘천 달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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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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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친구들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5,5,5 엑스, 왜 엑스예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잤어요 그렇지 피곤해서 모두 잤어요 이야기 못했어요 제풀이 5번 수잔씨와 친구들은 피곤했지만 재미있게 주말을 보냈어요 오 맞아요 It's tired but it's very interesting 재미있게 주말을 보냈어요 그래서 1, 2, 3, 4는 X 5만 5예요 그 다음에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있는데 이거 봅시다 1번 춘천은 어떤 곳이에요? 페이 춘천은 강원도에 있는 도시예요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쯤 걸려요 그렇지 춘천은 강원도에 있는 도시예요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쯤 걸려요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도시예요 하고 서울에서 하고 I want to make one sentence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How? 아직 안 배웠는데 We didn't study yet 인데 라고 쓸 수 있어요 인데 해서 원 센텐스로 할 수 있어요 춘천은 강원도에 있는 도시인데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쯤 걸려요 인데 means and 이다 있죠 이다 이다인데 데 해서 백그라운드예요 two sentence make one sentence 할 때 애벡티브 벌브는 은데 은데 는데 나중에 next 레벨에서 배울 거예요 보통 이렇게 레벨업 어드벤스드 하면 문장이 길어요 롱 센텐스 not shor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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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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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은데 지만 아서 어서 으니까 그래서 컴비네이션 두 문장을 함께 컴바인해요 그 다음에 2번 제프리 수잔씨는 마임축제에서 어떤 공연들을 봤어요? 수잔씨는 마임축제에서 인형극 공연을 봤어요 인형극을 봤는데 여기서는 마임 공연을 물어봤어요 마임 공연 마임 공연은 어떤 마임 공연을 봤어요? 그 위에 인형극보다 위에 있어요 above 여러 나라에서 온 마임 공연 팀들이 공원과 길 여기저기에서 공연을 했어요 여러 나라의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 파트 그래서 마임축제에서 여러 나라 여러 나라 공연 팀의 공연을 봤어요 심플하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나라 공연 팀의 공연을 봤어요 2번은 2번은 question이 about 마임 에 대해서 마임 그리고 인형극 공연도 쓰고 싶으면 그리고 오후에는 인형극 공연도 봤어요 you can add this one too 마임축제인데 오전에 마임축제에서는 여러 나라 공연 팀의 공연을 봤어요 그 다음에 3번 태희 오후에 본 인형극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수잔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 학생들이 공연을 했어요 맞아요 수잔 씨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 학생 들이 일본 학생 들이 인형극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잘 써 재미있었어요 그렇지 학생 공연을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이 공연을 잘 해서 재미있었어요 굿 잘 썼어요 앞에 우리 학교에서 써있어요 편지에는 우리 학교 근데 그거를 수잔 씨 학교에서 라고 바꿔야 돼요 그죠 수잔 씨가 라이팅 할 때는 우리 학교 우리가 when we say that 수잔 씨 학교 잘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수잔 씨가 부모님께 보낸 사진을 설명해 보세요 제프리 어렵다 어떻게 설명해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 하고 찍었어요 사진에서 모자로 쓴 사람은 MDC예요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예요 제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완씨예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예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 사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인데 먼저 언제 어디에서 찍었어요 일요일 아침에 호수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이에요 뭐 of course 뭐 MD 모자를 쓴 다 설명해도 되지만 그러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 아침에서 아니고 일요일 아침에 호수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같은 학교 친구 앤디와 그 다음 가장 친한 친구 완씨와 찍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조금 더 심플하죠 아마 페이하고 제프리도 understand but but how to summary 그거 몰라요 그죠 all paragraph 다 쓸 수 없으니까 일요일 아침에 호수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같은 학교 친구 앤디와 가장 친한 친구 완씨와 찍었어요 뭐 이렇게 좀 summarize 하면 되겠어요 페이는 어떻게 썼어요 페이 what is your answer number four 일요일 아침에 이거 같아요 그리고 사진에서 왼쪽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앤디 앤디 왼쪽 사람이 왼쪽 사람이 앤디 씨예요 그리고 오른쪽 사람이 완씨예요 그렇게 모두 사람들은 학교 친 모두 같은 학교 친구예요 해도 되겠네 그래서 앤디 완 설명을 하는데 같은 학교 친구 앤디와 가장 친한 친구 완씨와 찍었어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페이 수잔 씨는 춘천 닭갈비가 어떻다고 했어요 춘천 닭갈비가 서울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 다고 했어요 맛있다고 춘천 닭갈비가 서울에서 먹는 이에요 먹은 이에요 먹은 먹은 내가 과거에 before I ate 서울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했어요 인다렉트 간접 화법으로 쓰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 볼게요 다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여기 위에 끊어 읽기 라고 되어 있죠 끊어 읽기 문장 끊어 읽는 거는 스탑 어디에서 스탑 하는지 에요 춘천 닭갈비가 서울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여기 두 번 스탑 하면 좋겠어요 두 번 첫 번째 스탑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 닭갈비가 닭갈비가 달 아니고 닭갈비예요 닭갈비 춘천 닭갈비가 한 번 스탑 좋아요 두 번째 스탑은 것보다 응 맞아요 것보다 여기에서 스탑 하면 돼요 그래서 리핏 춘천 닭갈비가 서울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페이 읽으세요 춘천 닭갈비가 서울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오케이 제프리 읽으세요 춘천 닭갈비가 서울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먹는 아니고 먹은 것보다 먹은 것보다 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요거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있죠 우리 이거 숙제로 선생님이 줄 건데 말하기 연습이에요 말하기 연습 already 스토리 다 알아요 수잔씨가 스토리를 다 앞에서 편지에 썼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reading listening no problem 어떻게 이거를 말로 don't see not reading 보지 않고 앞에 거 보지 않고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아마 기차를 타고 춘천에 가는 거죠 저는 지난 지난 주말에 친구들하고 춘천에 갔다 왔어요 춘천은 서울에서 강원도 cannot remember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쯤 걸려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보면 뭐 봐요 마임 마임 공연 춘천 춘천 마임 축제에서 여러 나라의 공연을 봤어요 맞아요 페이 얼굴이 안 좋아요 페이 얼굴이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인형극 인형극 토요일 오후에는 인형극 공연을 봤어요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 학생들이 공연을 했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 다음 넥스트 여기죠 일요일 아침에 호수에 가서 아니면 호수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왼쪽에 있는 모자를 쓴 사람은 앤디씨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완씨예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 다음 춘천을 떠나기 전에 시내에 가서 닭갈비를 먹었어요 춘천 닭갈비가 서울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그 다음 서울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모두 피곤해서 잤어요 피곤했지만 재미있는 주말을 보냈어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지금 할 수 없으니까 cannot do now 2주 우리 다음 주에 수업 없어요 2주 후에 만날 때 어떻게 처음에 여기 앞에 수잔씨 편지 스토리 많이 읽으세요 around more than five times you read and then maybe you can remember the story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연습해보세요 practice 아까 뭐 기차로 춘천에 갔어요 마임 공연을 봤어요 인형극을 봤어요 사진 찍었어요 닭갈비 먹었어요 근데 이게 make one story 가 되어야 돼 one story 알겠죠 reading하고 listening은 잘해요 지금 굿 그러니까 스피킹 연습 더 해야 돼 more practice 스피킹 이거 숙제예요 2주 동안 Chinese New Year 동안 잘 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말에 연습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다시 책 32페이지 한번 32페이지 32페이지 여기 한스씨 가방을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뭐예요 meaning brought bring 가져오다 하면 bring 가져왔어요 하면 brought 그래서 가지고 오다 or 가져오다 bring brought 밑에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세요 물건은 product item 잃어버리다 what is meaning 잃어버리다 lost 잃어버리다 경험 experience do you have any experience lost something 어디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where you lost 핸드폰을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아니면 학교 교실에서 PC방 PC방에서 네 책상에 PC방 책상에서 핸드폰을 두고 나왔어요 핸드폰 핸드폰 just put down you forget 그 다음에 어떻게 핸드폰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갔어요 많이 많이 사람이 아 사람이 많았어요 이런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지하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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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아니면 가방에 있는데 somebody stolen 네 가방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갔어요 몰라 몰라요 몰라요 가방에 있었어요 비포 지하철 가방에 있었어요 했는데 보니까 없어요 와 진짜 비싸요 핸드폰 비싸요 이러버렸어요 다시 사야 돼요 화가 나요 아이폰 락 했어요 락 걸었어요 락 아이폰은 컴퓨터나 아이패드에서 락 하면 다른 사람 쓸 수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안 했어요 선생님 남편 김땜은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아이폰을 한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패드하고 아이폰하고 커넥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보니까 선생님 잃어버린 아이폰이 암팡 포인트 에 있는 거예요 로케이티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쓰고 싶은데 아마 I think somebody stolen and then sell there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락 우리 남편이 아이패드로 락 해버렸어요 nobody can use the 아이폰 cannot open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somebody send 메시지 아이패드 I pay you some money please open please unlock the 아이폰 그래서 우리 남편이 no this is my phone if I cannot use 내가 못 쓰면 you also cannot use 나도 못 써 너도 못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I give you hundred ringgit 메시지 우리 남편이 no 하니까 200 ringgit 근데 끝까지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 그 핸드폰은 그 아이폰을 아마 2 years 3 years already use 2 or 3 years 그래서 내가 if you return back me I okay 그 사람이 I also bought from other person so I cannot return back 그러면 Justin give 100 ringgit no need money you cannot use I also cannot use 남편이 rock 하고 안 써버렸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제프리는 어때요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even small money or book 없어요 없어요 가방 없어요 아 스트레인지 가이 진짜 신기하네 선생님은 중국에서 중국에서 배낭 백팩을 메고 버스에 탔어요 버스에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버스에서 버스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 스탑 어떤 남자가 내렸어요 근데 내릴 때 just smile to me 그래서 내가 왜 왜 그러지 나중에 보니까 집에 왔어요 내 가방 밑에 bottom 컷 이만큼 컷하고 그 안에서 아마 그 사람 지갑 원래 찾고 싶어요 그런데 내 지갑은 my pocket 내 주머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방 안에 책만 있었어요 책하고 필통 그래서 지갑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didn't lost my purchase but 가방 컷 이만큼 그래서 그 가방을 못쓰게 됐어요 cannot use the bag more anymore 그리고 한번은 서울에서 서울에서도 서울 명동 very crowded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때도 same 그때는 이렇게 핸드백 옆으로 핸드백 옆으로 이렇게 메고 가는데 또 same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데 그 남자 just look at me smile 그리고 또 또 다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just cutting 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웃어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갔어요 친구를 만나러 식당에 가서 보니까 가방이 또 밑에 이만큼 커팅 되어 있는 칼로 하지만 그때도 지갑은 마이 파켓 핸드폰 핸드폰도 파켓 그 안에 언니 파우치 책 이런 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지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두 번 다 가방 가방만 컷해서 가방을 쓸 수 없었어요 나는 두 번 그런 적이 있고 다른 잃어버린 거는 핸드폰은 저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핸드폰은 항상 그 가방 때문에 두 번이나 컷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이 와 You are so lucky or unlucky Not sure 지갑 안 잃어버렸어 Didn't lose to purchase So lucky But 가방 컷 This is unlucky Bad luck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리스닝은 다음 시간에 2주 후에 리스닝은 할 거예요 리스닝에서 이제 물건을 잃어버렸어 물건을 찾고 싶어요 하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 설날 CNY Chinese New Year 설날이니까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가족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우리는 2주 후에 만나요 알겠어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주세요